경찰이 수차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간 대전역 앞 성매매 업소들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습니다.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지난 4월 18일 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 등 11명을 적발한 뒤 2번 이상 적발된 업주의 4층 규모의 여광 건물과 145제곱미터 넓이의 토지를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, 범죄 수익 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전송